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오랜만에 보는 텐트예요. 옛날에 뭐 한두 번 보셨지만 오랜만에 봐요. 무르멀 럭스의 글래머. 글래머야? 응 글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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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위치를 잡아봐야 돼요. 글래머. 진짜 오랜만에 보셨어요. 글래머. 버거. 이쁘게 이쁘죠 이런식으로 해서 입구도 되어있고 각을 잡아야 되요 이쁘죠 금도 좀 빼야되겠어요 각 잡는 동안에 예 각 잡았어요 이쁘죠? 오랜만에 산타 타지않아요? 여기가 잎도 잡고 잡고 한 대있어요 풀 때가 약간 휘어질 때가 많아요 지난번에 태풍급 작년에 바람 불 때 막 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입구 되게 넓어요 넓죠 이렇게 해도 넓죠 넓은데 여기까지 더 뛰어버리면 훨씬 더 넓죠 여기 라인 지퍼라인 완전히 열어버리면 가자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화장실 한번 들리자 안녕하세요 낚시 왔어요 여기? 안되는데? 그니까 딴 데 가자니까 고양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때 고양이만 보고 낚시 딴 데 하는 게 아니지 취대도에서 많은 차상락에서 여기서 차상락은 여기서는 내가 못 던지지 아똥님이 해야되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무랍게 던지면서 아아 아아 야 이 낚싯대가 여러분들 연질이라 망두고 걸잖아 확 꽂힌다 그냥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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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옷대에요 이게 사옷대기 때문에 깻잎도 다리 입질 않나말이야 근데 이 거치대에다 걸어놨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물고기 울면 확 꽂혀 왜냐면 이 끝에를 잡고 있으니까 사옷대에다가 망두고도 확 꽂혀 버린다고 이번에 가고 이 차상으로 해갖고 이걸로 좀 잡고 싶어 이 낚싯대 진짜 많이 꽂을 거야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 6시 되겠네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 6시 되겠네 아니요 정리하고 여기서 더하면 저녁이 늦어지니깐요 낚시는 여기서 많이 갑시다 그죠? 그게 낫겠죠? 마무리하고서 먹방하러 갑시다 캠핑 먹방하러 갑시다 여기도 지렁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둘 다 갑시다 그죠? 지렁이 올라오면 가고 지렁이가 한 발이라도 따였으면 한 번 더 안 했는데 두 대 다 그대로예요 여기 고집을 바꼈어요 복부로 고집 주꾸미가 1kg에 3만 2천원 짜장두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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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얘가 제일 좋은데 바지락이 전 바지락이 맞더라 됐다 그러면 저걸로 바꾸는 주꾸미 오징어 볶음 아 낙지 볶음 주꾸미 낙지 볶음 주꾸미 낙지 볶음 주꾸미 낙지 볶음 뭐 하신 거 아니에요? 갈게요 또 내일 어떻게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 양아 어머 어머 귀여워라 냥냥냥냥냥냥 먹이 주꾸미 너 개양이야? 어머 귀여워 귀여운데 이리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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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천타르다 이거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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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 이리와 냥냥 이리와 뱅냥이도 있다 뱅냥이도 있다 뱅냥이도 있다 뱅냥이도 있어 아빠 오라고 할 때 안 오더니 여기다 물 안 먹으니까 물 따르고 상호 하나 버리자 마이 뱅냥이도 있어 뱅냥이도 있어 뱅냥이도 있어 뱅냥이도 그니까 참치 냄새 나니까 온 거 같아 진짜 군인이 매일 바꿔 달라고 오 개만 씻어서 구멍인데 얼음 진짜 나는데 어떻게 해 뭐 앉아도 돼? 망한 거 어떤 거? 망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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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져. 안녕하십니까. 일로와! 야, 일로와. 이거 살짝 탈췌야 돼. 어? 탈췌야 되거든? 이게 머리만 따로, 어? 농삼포예요. 삶아야 된다고. 다른 거는? 다른 거 안 삶아야 되고? 응, 머리는 따로 삶아야 된다고. 잠깐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생으로 먹게? 이거 생으로 먹어도 돼? 살아있잖아. 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나도 먹어보게. 또 차밀대가 있어? 심심하면 와. 차 밑에 있네. 차 밑에 있어. 응. 야채, 야채, 그리고. 블랙! 어, 블랙이! 시도! 아, 얘는 생긴 게 되게 세 보인다. 블랙! 싸움 좀 하고 나야겠다, 블랙이는. 블랙이 먹어. 블랙이 먹어. 발뺌. 발뺌. 됐어. 봐봐. 다 먹었죠? 고쳐야 고춧가루. 흰색이 없어. 흰색이 없나 봐요. 멸치에 쪼술을 살짝. 고춧가루. 고춧가루. 생물로 지금 쭈꾸미하고 낙지. 지금 사서 이거 하고. 이따가는 조개도 되게 많이 샀어요. 술안주로 조개탕에 해 먹을 거예요. 생물 조개탕.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어, 맛있다. 정말 맛있어. 음, 맛있다. 네, 맛있다. 고춧가루. 맛있다. 오, 맛있다. 잘해요. 좀만 더. 많지 않아? 뭐죠? 핫도님이 주부 부단이잖아요.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어떤 사람 못 잡고. 뭐 바꿔. 지금도 고소한데. 뿌리는 거. 핫도겐 똘려의 오늘 이천일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축하의 준비 다 되셨죠? 맛있는 것도 올려주시고 여러분 박수도 쳐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구했네. 일로와. 지둥이 와. 여러분 조개 엄청 많지? 조개. 오늘 종류마다 다 있어요. 한 2kg 될 겁니다. 2kg 넘을 거예요. 오늘 술안주나 조개탕. 시원하게 먹읍시다. 얘는 조개찜. 아 그래? 다 탕이 아니라? 어어. 물 좀 안 붓고 그냥. 조개탕하고 조개찜한대요. 자 계신 분들. 짠. 희망님 어서와요. 짠. 감사해요. 오늘. 저희 방송 이천일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짠.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제가 좋아하는 조개인데 이걸 안 먹으면 안 되지. 음. 오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우와 죽인다. 내가 또 틀린 거. 이것도 약간 붉은색인데. 안 해. 자 여러분들 굿밤 데이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장.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천일 정말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자들 으쌰으쌰해야지 이제. 오늘 조개도 아주 시커멍았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핫도그 똘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